안녕하세요. 뮤직뉴스입니다. 어제 땡땡시면 김모씨의 집에 철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 현장을 보아보겠습니다. 우 기자, 철도 사건을 지른 범인은 누구라고 합니까? 아니, 우 기자 저랑 장난합니까? 아이들이 어떻게 철도를 지릅니까? 전학 정말 우 기자, 그러다가 쫓겨나도 좋습니까? 그래, 내 혼자 잘 먹고 절설 알아채질이요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오늘 땡땡씨의 이모씨의 집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. 리우 기자, 나와주세요.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? 장난하십니까?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? 아씨, 진짜 류 기자도 쫓겨나고 싶습니까? 괜찮아질 거야 좋아, 나도 감자 아씨, 진짜 류 기자가 σε가 아씨, 진짜 Hillbrook 아씨, 너무yen 아니엔가 objet인 거야 음- 아씨... 놀고 explain 고 Ol máxim waving waves 무엇인가 하 토 아노 아찹 핡 아 eeee liken 흠흠흠흠흠흠